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4권 5.16의 24시 이젠 후퇴할 수 없습니다 5월 16일 새벽 원주일군사령부 이한님사령관의 숙소 당범병이 문을 두드렸다 급한 전화가 걸려왔다는 것이었다 전화기를 들었다 육군참모차장 장창국 중장이었다 아니 꼭두새벽에 웬일이오 쿠데타가 일어났소 무엇이? 군사 쿠데타 말이오 주모자가 누구요? 박정희 소장이오 기어코 그가 일을 저질렀군 지금 상황은 어떻소? 새벽 3시 조금 지나서 쿠데타 부대가 육군 본부에 진입했소 이한님은 20년 친구인 박정희가 쿠데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군 상층부와 수사기관이 알아서 대처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적극적인 저지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자신의 운명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될 뉴스를 접한 것이었다 이한님이 총구로부터의 권력에 대한 박정희의 집념과 처음 접한 것은 1946년이었다 육사 2기생도로서 교육을 받고 있던 박정희는 육사 중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만군 동기인 이한님과 만났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남산을 산책했다 박정희는 경무대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님이 이곳에 포를 설치하고 경무대 쪽을 폭역한다면 나폴레옹이 파리 소요를 진압할 때 야전포를 쏴서 파리를 제압했던 것과 같이 경무대 장악은 문제가 없겠지 이한님은 정희야 그런 농담하지마 너는 농담이 지나칠 때가 있어 라고 입을 막았지만 박정희의 그 말은 뇌리에 오랫동안 남았다 이한님은 전날 1군 창설기념식에 참석하러 와서 원주에 머물고 있던 군단장과 사단장들을 사령관 공간으로 수집했다 그는 서울의 정변 소식을 들려준 뒤 즉시 부대로 귀임하여 전선 방어에 철절을 기하고 추가 지시를 대기하라고 명령했다 군단 예비인 1군단의 임부택 군단장에게는 반란군 토벌을 위한 출동 준비를 지시했다 이한님은 장면 총리와 통화를 하려고 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장교 3명을 서울로 보내 상황을 알아보고 오라고 시켰다 이 순간 장도영 6군 참모총장은 미 8군 사령부로 들어가 맥우르더 사령관과 요담하고 있었다 이날 맥우르더가 미 합참으로 보고한 전문회에 따르면 장도영은 아침 6시 30분에 맥우르더를 찾아왔다고 한다 이 요담은 맥우르더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맥우르더는 새벽 3시 장도영의 첫 전화를 받았었다고 한다 이때 장도영은 미군 헌병들을 동원하여 해병대에 서울 진입을 저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맥우르더는 거절했다 장도영 자신은 혁명군과는 무관하지만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그들과 협상하려고 한다는 암시를 줬다 그는 또 예하부대 지휘관들로부터 혁명을 반대하는 자신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확약을 받아놓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진압군을 서울로 불러들이는 것은 내키지 않는 눈치였다 장도영은 자신의 회구록을 통해 이 자리에서 맥우르더에게 나는 해병대를 지휘할 수 없고 육본을 점령한 육군단 포병단도 행정상으로는 육본에 속해 있을 뿐이지 적전 행동에 관해서는 유엔군 사령관의 지휘하에 있음을 상기시켰다 라고 했다 그는 또 군 내외에서 막연하게 알고 있던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과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권한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후방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선 부대를 출동시키는 것은 유엔군 사령관의 양해와 협조가 있어야 했다 라고 썼다 아침 7시 직전 박정희는 남산을 출발 김재춘 육관구 참모장의 지푸를 타고 앞뒤로 해병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육본으로 들어갔다 육본 연병장에는 혁명군으로 가담한 육군단 포병단 병력이 와 있었다 간밤에 육관구 사령부로 들어갈 때와는 사뭇 다른 상황에서 박정희는 육본으로 당당하게 입성하는 길이었다 육본 현관 앞에 차가 섰다 김재춘과 박정희가 내리는데 한 장교가 헌병들을 배치하면서 너희들은 여기서 경계를 서다가 반란군이 들어오면 쏴 라고 하더란 것이다 박정희는 그 장교를 보고 뭘 쏴 라고 한마디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박정희는 불안했던지 뒤따르던 김윤근 해병 여단장에게 김 장군 해병대를 풀어서 이 건물을 포위하시오 라고 지시했다 박정희를 동행한 김재춘의 기억에 따르면 이때 2층 참모총장실에서 내려오던 미 고문단장 하우스 장군과 맞닥뜨렸다고 한다 하우스 장군은 지휘봉으로 박정희 쪽을 가리키면서 영어로 말하는데 영어가 짧은 김재춘은 제너럴 팩이라고 하는 말만 알아들을 수 있었다 대강 짐작으로 네가 반란군 지휘자 박정희냐는 뜻인 것 같았다 박정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우리가 살 길은 이길 뿐이다 너는 간섭하지 말고 비켜 공격적인 말투에 기가 죽은 하우스 장군은 길을 비켰다 박정희가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올라가는데 육본 작전 참모부장 송석하 소장이 내려오다가 마주쳤다 송석하는 박정희로부터 작전 참모부장 자리를 인수받았다 육사 2기로서 박정희와는 동기였지만 나이는 두 살 위였다 그는 만주국 봉천군관학교 5기 출신으로서 정일관과 동기여서 박정희의 만군 선배에 해당한다 박정희가 말했다 아니 형님 쏘긴 뭘 쏩니까 송석하는 조금 전에 자신의 헌병들에게 앞으로는 출입자를 통제하라고 명령했던 일이 생각났다 그는 박정희의 손을 끌면서 그런 일 없습니다 하여간 올라가서 이야기합시다 라면서 그를 총장실로 안내했다 송석하는 권총은 풀지요 라고 권했다 박정희는 그러지요 하면서 권총을 풀어 부관실에 맡기고 안으로 들어갔다 김재춘도 따라 들어갔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두 사람이 복도로 나와 몇 걸음 옮기는데 장도영이 들어왔다 박정희, 김재춘 두 사람은 경례를 올려붙였다 장도영은 경례도 받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고 박, 김 두 사람도 따라 들어갔다 총장실에서 있었던 대화를 김재춘은 이렇게 기억한다 박정희 저희가 이제 방송도 다 하고 준비를 끝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각각에서 진두지휘하셔야죠 장도영, 어쩌자고 병력을 동원해서 육본을 점령하는 거요 나로서는 지금 아무런 결정을 할 수 없어요 5월 16일 아침 육본 총장실에서의 대화는 계속됐다 박정희, 저희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저 인정만 하시고 저희들 하자는 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아닙니까 장도영,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소 박정희, 저희들은 이제 후퇴할 수 없습니다 목숨 내놓고 한 일인데 제가 인편으로 보낸 편지는 받으셨습니까 육관구 참모장 김재춘 대령은 박정희 옆에 앉아서 부관실의 동양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계속해서 전화기가 울리고 있었다 1군 사령관 이한님 장군이 하는 말소리도 가늘게 들렸다 박정희는 계속 다그치듯 장도영을 설득하고 있었다 저희들은 모두 유서를 써놓고 집을 나왔습니다 죽기 전에는 후퇴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민주당 정권더러 사과하라고 시키고 쿠데타군을 철수시킵시다 장면 총리를 찾아도 보이질 않으니 나도 개통을 밟아 보고해야 할 것 아니요 아니 혁명인데 무슨 보고가 있습니까 각하께서 알아서 하시면 되지 그리고 썩어 문드러진 민주당 정권에 무슨 사과를 시킵니까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장도영은 바깥으로 나가버렸다 그는 참모 회의실로 가서 참모들과 회의를 하는 것 같았다 박정희도 같은 층의 상황실에서 혁명군 장교들 회의를 소집했다 장 총장에게 지휘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했더니 강경이 반대했으나 나중에는 태도가 누그러졌고 일이 너무 중대하니 결심하는데 시간을 달라고 했소 좀 기다려 봅시다 이런 박정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육본의 진주한 육군단 포병단 문재준 대령이 소리쳤다 아니 다 잡아놓고 해야지 타협은 무슨 타협입니까 이 말을 신호탄으로 주로 포병단 대대장들이 격한 발언들을 쏟아놓았다 장교들의 눈엔 핏발이 서 있었고 격양돼 있었다 박정희는 무질서해지는 분위기를 가라앉힌 뒤 그럼 장도영 총장을 모시고 와서 이야기합시다 라고 했다 박정희는 끝까지 장도영 총장을 모시고 혁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다 다른 장교들은 대체로 기존 지휘체계를 싹 쓸어버리고 혁명다운 혁명을 하자는 생각이었다 장도영은 참모 회의실에 공군 참모총장 김신 해군 참모총장 이성호 중장 김성은 해병대 사령관을 초청하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거사부대에 포위된 상황에서 회의를 하니 반대 지지에 대한 기탄 없는 견해를 토로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회의 도중 문재준 대령이 들어와서 열변을 토하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성호 총장은 혁명 지지가 되든 반대가 되든 나는 참모들과 회의를 한 후에 태도를 밝히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이날 아침 혁명 주체가 아니면서 가장 먼저 박정희를 지지하겠다고 태도를 확실히 한 장군은 유양수 소장이었다 육본 작전 참모차장 겸 전쟁계획 통제관이던 그는 동작구 흑석동에 살고 있었다 새벽에 총성을 들은 그는 육본의 본부 사령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차를 보내라고 했다 30분 만에 지프가 집으로 왔다 한강을 건너는데 이미 군인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검문을 하고 있었다 육본에 들어가니 연병장에는 육군단 포병단 병력이 꽉 들어차 있었다 본부 건물 현관으로 들어가다가 장경순 교육처장과 마주쳤다 장준장은 미리 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했다 누구하고 하는 일이오 박정희 장군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지금 총장실에 계십니다 2층 복도에는 완장을 낀 장교들이 서성대고 있었다 총장실로 갔더니 박정희는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있었다 유양수와 눈이 마주치자 박정희는 일어서서 나왔다 박소장은 유장군 이야기 좀 합시다 라고 했다 미리 이야기하지 못해서 미안하오 일이 여기까지 왔으니 도와줘야겠어요 알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대로 미십시오 고맙소 유양수는 혁명지도자가 박정희라는 사실을 알고는 마음이 놓였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올라와 외무부에 전화를 걸었다 유엔 담당 간부를 불러 유엔 사무총장과 우방 16개국에 보내는 사태설명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공항 폐쇄를 지시했다 한편 5.16 성공의 1등 공신인 김윤근은 부하 장교들과 총장실 옆방에서 쉬고 있었다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민간인 두 사람이 들어왔다 그들은 장교들의 얼굴을 두리번거리면서 살피더니 구면인 김윤근을 발견하고는 김 장군이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라고 했다 민간인은 국방부 출입기자들이었다 재간이 비상합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에 들어올 수 있었소? 말씀 마십시오 해병이 막는 걸 겨우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내 해병대는 모두 김포여단 소속입니까? 그렇소 지금 총장실에는 누가 계십니까? 박정희, 김동화 장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 장군이라면 2군 부사령관 김 장군은 해병일사단장을 지내신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나갔다 이날 조간신문 호회와 석관신문에는 쿠데타 주동자로서 장도영 박정희, 김윤근이 소개됐다 자기 선전을 싫어하는 김윤근은 이 기사 때문에 마음이 영편치 않았다고 한다